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기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주가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주가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주가 너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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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해 보네 제6회 하나 랩뉴트 대회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나올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에가서 4장입니다 예레미야 에가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5절의 화이위 1148년이 되겠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읽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그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원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애가 만든 지라랑이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 또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강야에 타조 갓도다 젖먹이가 못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 거리에 있으며 이제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그런 더미를 안았도다 아멘 오늘 하나 랩런트 데이입니다 오늘 축하 인사를 새롭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옆에 분들 보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거래 하나님이 너를 어둠에 그만두지 않으신대 믿습니까 너무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축복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시급한 랩런트 운동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사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영적 후대를 세우는 일이 영원한 사역입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후대와 연결되어지지 않는 삶이라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다고 봐도 가은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랩런트에 대한 스케줄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설명할 때마다 우리에게 빠지지 않고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후대 랩런트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속에 후대에 대한 스케줄이 나름대로 각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일꾼을 키우느냐 일꾼을 키우지 못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앞서가는 기업에서도 그들이 내거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인재를 찾아 키우자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는 사실 인재를 찾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27조를 내놓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후대 교육에 세상적으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의 후대들에 대한 교육 중에 성인식이 있습니다 그 성인식에서는 반드시 전문인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과 함께 전문인의 교육을 받으면서 어릴 때부터 자기의 전문성을 찾아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150에서 200개 나라가 들어와서 하나 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국적 상관없이 똑똑한 인재를 찾아 세우는 것이 바로 미국인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거의 등록금을 받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 인물이든지 인재는 결국은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강대국이죠 그러면 육신적인 인재를 찾아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모든 세계나 또 모든 기업에서 이렇게 앞다투어서 인도를 받고 있는데 하물며 영원한 사역인 영적인 후대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들을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정말로 후대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 온 교회가 총동원해서 올인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후대는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후대는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올바르게 신앙생활의 인도를 받는 자라면은 후대에 대한 마음들과 기도들이 반드시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후대에 대한 올바른 정말 마음의 기도를 담기 위해서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인가를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다면 늦은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은 축복의 역사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랩런트 교육국에서 탑 랩런트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참석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탈란터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발표하는 부분을 보면서 정말로 랩런트는 랩런트구나 라는 것들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랩런트를 하나님께서 키워나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있음을 봤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 수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 시대를 놓고 우리 랩런트들을 다양한 부분들 속에서 훈련시켜 나가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 우리의 랩런트를 배우는 여러 가지 부분을 봤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 우리 전체 시간에 우리 어제 입상한 랩런트들 작품들이 올라와서 아마 우리 성도들한테 또 선보일 예정입니다 저는 어제 거기에 참여하면서 한 아이 하나가 자기가 하고 있는 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내놓았어요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제가 알던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영상을 담아가지고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 딱 보는 순간에 아 라는 제 마음에 그렇구나 라는 마음들이 딱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마치고 나서 그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 느꼈던 마음들을 이야기했어요 너무나 적합한 운동을 아이에게 찾아주었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저는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갓난아이 때부터 봤기 때문에 운동과 딱 매치시켜가지고 부모가 이렇게 훈련시켜 나가는데 제 마음에 아 이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정말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각기 주어진 탈란트들 지금 개발하면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보면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어떤 인물이 나올지 우리는 모르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탈란트를 찾아주는 이 일에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합쳐서 힘을 합쳐서 올인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어떤 면은 지금 세상은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이념 사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어느 것이 옳고 그런지도 모르고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났는데 잘못된 문화 속에 자라가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장생의 3장과 6장과 11장 그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그 문화 속에서 자라가요 또 잘못된 이념 사상이 우리 아이들에게 학업 가운데서 어느 정도 자기도 모르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학 현장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그전까지 집하지 못한 이념들을 집하면서 거기에 혹해서 거기에 마음 뺏겨서 빠져가는 것도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전 세계는 이념 전쟁이에요 사실은 문화 전쟁이에요 우냐 자냐 이 이념 전쟁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전쟁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치 현장에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잡고 있냐에 따라서도 많은 부분의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이념 사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문화 속에 그 이념 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유방임주의에 가면 갈수록 거기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을 아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사실은 어느 나라도 민족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강대국도 민족주의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객관성 없는 민족주의 때문에 문제지 사실은 민족주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객관성 없는 민족주의 때문에 각 나라마다 전쟁이 일어나고요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누가 뭐래도 이 시대는 지금 글로벌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2, 3, 7 나라 세계보금화에 기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후대들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극되어진 사실을 보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문에 배달의 민족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경제를 축복하셔서 전 세계의 다민족들이 지금 우리나라 현장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여러분 필리핀에서도 가사 도우미로 백여 명이 들어와가지고 6개월 정도 비자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라가 오픈하잖아요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인물로 준비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눈을 뜨고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는 잘못된 단체들의 활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미국과 유럽 중심한 3단체가 있죠 이미 우리 랩런트들은 아실 거예요 3단체는 무엇입니까 뉘에즈 운동 프리메이션 운동 유대인 조직 그 3단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필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접신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엄청난 인물들을 그 3단체에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내필림 운동을 통해서 힘을 나타내게 됩니다 뭔가 내필림 운동하는 사람을 만들어낸 단어가 명상운동이에요 명상운동을 통해서 많은 힘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쏟게 돼요 특별히 엘리트들이 거기에 쏟게 돼요 그런데 명상운동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마약이나 도박이나 엄란이나 이런 모든 범죄 집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집단들이 아이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엘리트들이 여기에 빠져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생들이 호텔의 스위트룸에 모여가지고 마약 파티를 한 거예요 그 마약 파티와 함께 그것이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머리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카이스트 이런 대학생들 같이 연합해가지고 마약을 판매하는 겁니다 심각하게 우리의 현장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 현장에 우리의 잔여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지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성공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공 이후에 찾아온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전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게 우리 후대들이 가는 길이에요 지금은 그 자리에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맞아야 될 길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빨리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기만 하면 응답받게 돼 있어요 지금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가인처럼 종교를 가르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는 복음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로 그리스도 복음만 가르치게 될 때 거기에 모든 것은 다 따라오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말해야 될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타락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요셉의 형들은 육신적인 것만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사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니까 요셉의 형들이 창세기 37장 4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에 시기암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37장 4절이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했습니다 요셉과 달리 요셉의 형들은 전부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표시 안 나게 노예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출애급 시킨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금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영적인 비밀을 말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 후대에게는 노예가 되어져요 자기들과 전혀 상관없이 어느 날 보면 노예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금만 말해야 돼요 그에는 종교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에는 육신적인 건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게 강조되었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부분들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금이 빛을 잃습니까 여러분 금은 빛을 잃지 않아요 그런데 금이 빛을 잃게 되는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젖 먹이가 목이 말라서 입천장에 붙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구하나 떼어줄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떡을 구하는데 배가 고파서 떡을 구하는데 떼어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입이 얼마나 말랐는데 너무 말라가지고 그게 입천장에 붙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한 말인 것입니다 그 장본인이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아이들의 입천장이 붙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랩런트사에게 눈을 열고 이사에게 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정 1장 6절 7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날을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이 속국되어버린 상황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보금을 놓쳐버리고 영적인 비밀을 말하지 않게 될 때에 결국은 우리 후대들이 노예되고 속국되어지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인들은 급속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통계에 의해서 말씀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 한국의 교단의 가장 큰 교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합동 측, 통합 측 이런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이 매년마다 각 교단의 교인수에 대한 통계들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총회가 되어지면 그 교인수에 대한 증감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하게 되죠 총회가 되어지면 그 교인수에 대한 증감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 안 거쳐왔는데 120만이나 줄었다고 통계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1년에 한국에 3천 개의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도 1년에 만 개 이상의 문들이 닫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백 개 교회들 가운데서 결국은 많은 교회들이 음식점으로 또 상점으로 바뀌어지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틈이소, 요하우지백 개의 교회가 변화가 되어있는 판단, 상단 2030년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30년까지 미국 교회가 10만 곳이 문을 닫게 된다고 통계가 나와있어요 아마 여러분 자로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 실태들을 이렇게 보고한 부분들을 보실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2003년, 2030년에 미국의 10만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탈종교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젊은 층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에 아예 관심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검톨 시대를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중독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산업인들이 하나 되어서 검톨 시대를 통해서 우리 후대에 대한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수요일 예배와 금요일 예배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우리가 수요일 예배 모이잖아요 금요일 우리 기도회로 모이고 또 전도학교로 모이고 나름대로 교회들에 대한 기도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예배와 금요 기도회 없어지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주일 학교도 50% 했는데 아닙니다 70% 이상이 교회마다 주일 학교가 모여지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전국을 이렇게 핵심을 섬기면서 유아 유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를 하는데 의외로 놀랐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출생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죠 아이의 유아 유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교회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역자도 없고요 사역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거의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실정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떠면 세상에서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교회가 세상 앞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세상에 등진 것 같은 그런 식으로 교회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보금의 부재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보금밖에 없는데 이 보금이 교회 안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다면 여러분이 큰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때문에 모든 현장과 모든 후대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교회 네 교회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자녀 네 자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역인 후대를 제자로 세우는 이 사역이 아니고서는 앞으로 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후대가 우리 교회의 미래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날 오석진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나왔던 성경 구절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 59장 2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르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또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된 역사를 준비해놓고 하나님 저와 이름을 이 하나교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아무리 시급한 랩런트 운동이라도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면 지금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라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랩런트들로부터 정말로 제대로 복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후대들이 또 우리 자신들이 영정 문제에 당하지 않도록 복음의 뿌리를 내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가지 성경 구절을 제대로 알고 붙잡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이 네 가지가 뿌리 내리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태본 16장 16절입니다 주는 크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크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뿌리 내리자 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식한 베드로 어부인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크리스도 고백한 베드로에게 반석이다 말했어 나를 반석처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워리니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살리겠다는 말이에요 크리스도 아는 자는 나를 살리게 되고 교회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근세 지옥의 근세 사단의 근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단의 근세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결국은 승리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이나 우울증에 있습니까 혹이나 공황증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이나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반드시 크리스도 원약 붙잡은 자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과 응답과 성공과 모든 하나님의 주신 역사는 보좌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날마다 불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그리스도란 증거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보는 28장 16절에 20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사실들이 우리 안에 뿌리내려 합니다 부활하신 지구 모두에 함께 하시는 겁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도행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지금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 2장 1절은 47절이죠 실제로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네 가지 복음에 대한 뿌리를 내려질 때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는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반드시 이 부분을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증거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여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자신과 교회를 살리는 그리스도 이 사실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되어지도록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참된 전문성과 탈란털이 나오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는 우리 랩런터들이 정말로 이 복음 붙잡고 기도 속에서 전문성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금, 토, 일 시대에 정말로 성공시켜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미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서울, 유럽, 미국, 금, 토, 일 시대에 접어들어서 교회가 약해진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주말 되면 다 교회를 뜨나요 심을 위해서 다 뜨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한국에서 공휴일을, 대체 공휴일을 이제는 주말을 끼고 대체 공휴일을 주자 라고 이야기 나와요 아예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월나수, 이렇게 샌드위치로 깨어있는 공휴일을 아예 그런 식으로 몰아서 지도를 하자라는 것들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한국에도 시스템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후대들 교육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아니 세상적인 교육은 그 타손치지라도 여러분 영적인 교육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어르신들 기도해 주셔야 되고 모든 산업인들 하나 되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인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는 인턴십들이 검토일 시대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복음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힘을 가진 랩런트로 나갈 수 있도록 복음 붙잡고 기도 속에서 세상을 살리는 랩런트로 나갈 수 있도록 시대를 살리는 랩런트로 이를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복음이 뿌리 내릴수록 나를 살리고 세상을 뛰어넘고 또 시대를 살리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다른 게 힘이 아니고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힘입니다 복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어떤 힘입니까 나를 살리는 힘이 복음 안에 있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복음 안에 있어 시대를 살리는 힘이 복음 안에 있어 그래서 우리 후대를 정말로 복음 붙잡고 조금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24시 기도로 행복한 그 축복의 비밀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진다면 우리 아이들은 나를 살리는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25시 보좌의 능력을 기도로 누르게 될 때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를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영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 영원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에 시대를 살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랩런트 대회 때 나왔던 메시지요 또 리더스 연회 때 나왔던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같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기도 24 기도 25 기도 영원 이게 나를 살리는 힘이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고 시대를 살리는 힘입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므로 말하면 우리 후대들이 한 시대를 살리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후대들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도 믿는 순간에 이미 주어졌어요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사는 것도 있지만 후대가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어떻게 후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될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죠 그 복음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나를 살리게 되고 후대를 살리는 다시 말하면 미래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되는 응답이 우리 하나교의 새로운 응답으로 붙잡혀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랩런트 시대를 마음에 담고 랩런트 운동 속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위에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릴 모든 현장과 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